안녕하세요. 저는 크림카페 대표 한영락입니다. 저는 크림카페 상큼이란 브랜드로 해서 생활환경 자체에 개선을 드리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큼이 브랜드는 100% 천연과 자연을 지향하며 보석과 한방추출물로 이용해 만드는 생활자체의 냄새를 제거하는 친환약지 상큼이를 만들고 있고 뿌리는 내추럴 스프레이 상큼이는 기존의 화학방향제나 이런게 아니고 뿌리면 즉시 냄새를 제거하고 환경자체를 개선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피톤치드 상큼이는 휴대용으로 해서 피톤치드 제품들은 많은데 오일 자체를 휴대용으로 만든 제품은 아마 저희 제품이 유예를 하지 않을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큼이 브랜드의 제품은 전세계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인류 생활환경 기회를 위해 여러 제품 루티를 팔로우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